요것도 지금 조선주가 급등하면서 엔진 만드는 회사 같이 가고 요 라인은 아직 추천해서 살아있네요. 이거 살아있고 조선해온이 아직 살아있고 조선해온이 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것 같긴 한데 아직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있네요. 아직 삼성전자 왜 요즘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2대1에서 나왔고 골고루 있네요. 지금 그리고 몇 개 좀 시간 있으니까 짚어볼까요. 하이트질로 sp3립 음식료를 볼 건데 sp3립 그리고 또 두 개밖에 없네요. 음식료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이 또 좋잖아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굴삭기가 들어가니까 현대건설기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도 현대 저기서 분할된 거거든요.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랑 얘는 전기가는 회사.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골고루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형주, 중소형주도 다 있고 업종 섹터별로도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경기 민간업종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서 그거를 계속 노리는 관점도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오른 저기 완전 떨어진 완전 급락을 한 것들을 노리는 쪽이 또 하나 있어요.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처럼. 이거를 좀 이게 참 어디 비중을 분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황금분할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네 개 방송사에서 너무 골고루 나와서 그러니까 HMM 같은 거는 정말 미친 듯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꽃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 제가 SPC 30을 골랐는데 정말 이거는 바닥에 정말 쳐박혀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먼지 쌓인 거 이거를 갈 거냐. 이거를 그렇다고 이게 중간에 딱 몇 프로를 배분할지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관심지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종목 가리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이슈 체크도 해드리고 종목 분석도 해드리는 건데 지금 SPC 3립을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말 안 했는데 효성 TNC도 있네요. 한경이 지금 세게 불렀네요. 지금 HMM과 효성 TNC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고르를 했네요. HMM하고 효성 TNC는 거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1, 2위를 고르라면 이거 두 개잖아요. 지금 효성 TNC는 뭐 이거 어떻게 잡을 수조차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실적이 좋다니까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오잖아요. HMM도 끝도 없이 가고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한경에서 SPC 3립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명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극과 극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SPC 3립은 어떻게 하다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저는 사실 HMM과 효성 TNC를 지금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나 너무 고민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효성 TNC가 좋긴 좋은데. 아니 저는 SPC 3립을 골랐어요. 고르신 거죠? 그래서 효성 TNC랑 HMM을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등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 있고 SPC 3립이 드디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20개월 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네요. 20개월 선을 돌파를 한 게 언제냐면 2016년에 깨진 뒤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혹시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속이 많이 타셨겠네요. 지금 미칠 지경인 거죠.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익혀졌네요. 왜냐하면 2020년 작년 7월 달에 과징금을 700억을 때려 맞았어요. SPC 3립이 일값 몰아주기로 700억을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적을 내도 과징금을 내야 돼가지고 계속 안 됐는데 지금 드디어 일단 기술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쉑쉑버거 나 그렇게 열심히 사놓고 줄 서 있고 에그드랍 줄 서 있고 왜 주가가 안 오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장은 또 생겼어요. 쉑쉑버거 노원점에 또 생겼어요. 에그드랍도 또 생기고 고속터미널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는 전세계 460개가 생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파리바게뜨의 그 빵을 먹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되게 재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했는데 드디어 이런 것들이 완전 소외된 것들도 좀 볕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동원 F&B도 결국 움직였거든요. 동원 F&B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SPC 3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 튀면 한 20%는 나오죠. 지금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게 차라리 HMM이나 효성 TNC를 고점에 아주 절묘하게 잘 잡아서 거기서 20%를 먹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요. 이게 자이로드록 같은 거 높이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밑에서 안전벨트 메고 출발할 때 그때가 이제 좀 신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SPC 3립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고점 거의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1차 목표가만 잠깐 듣고 다른 종목 넘어가죠? 네. 일단 닫아버렸는데 SPC 3립이 7만 6,900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밑바닥에 있어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래도 한 7만 9,000원, 8만원? 8만원까지도 보십니까? 8만원. 일단 8만원의 벽을 뚫으면 거기서 9만원대를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8만원 벽이 박스권이 1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뚫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9만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 9만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풍산입니다. 풍산. 이것도 좀 떴는데 일단 지금 구리 가격이 이거는 그냥 구리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풍산은 풍산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분석이 필요가 없고 증권사 보고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증권사 보고서에 보면은 구리 가격을 그래프 뒤에다가 음영으로 그려놓고 풍산의 그래프를 겹쳐놓은 게 많아요. 그냥 똑같이 움직여요. 구리 가격이 선행하고 후행으로 풍산이 움직여요. 이제는 구리 가격이 움직이면 그냥 오른다고 보면 돼요. 신동 사업을 하는데 신동이 구리를 가공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사업이에요. 다른 것들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구리 가격이 오르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저거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구리 가격을 보려고 했는데 미리 펴놓지 않아서 구리 가격이 5월 초만 해도 그러니까 만 달러 돌파해서 10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구리 가격을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구리 가격을 찾아서 네네네. 전기동이라는 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아직도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서 5월달에 또 신고가를 갔어요. 올해만 30% 넘게 올랐다고 하죠. 전기동이라고 써져 있는 게 구리예요. 구리인데 이게 끝도 없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일단.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풍산은 구리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그냥 구리 가격 그래프가 꺾이면 HTS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 거는 해외 실물이라는 저기 섹터에 있거든요. 계속 올라요. 지금 이게 5월달 이게 월봉인데 5월달에 또 양봉을 시작하고 지난달에도 급등했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구리 가격이 끝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전기전자 차트고 풍산은 구리 가격 차트가 꺾일 때 풍산을 파세요. 이건 목표가가 없고 구리 가격 차트가 꺾이면 풍산을 같이 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동향과 같이 보라는 또 조언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보죠.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동작의 쪽 보시네요. 이거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오늘 또 오르네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지금 현대 건설 기계 오르고 두산 밥켓도 오르고 있죠. 두산 밥켓. 미국 경기에 관여되는 게 두산 밥켓이고 현대 건설 기계 우리나라. 굴삭기예요. 굴삭기가 공사 현장 맨 처음부터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뉴스 다 보셨잖아요. 지금 공장이 계속 돌리는데도 굴삭기를 수출하는데 그 물량을 못 대고 있어서 하루 종일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굴삭기, 시멘트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겠죠. 지금 뭐 일단 단기적으로도 7만 원 이상은 무조건 7만 원에서 8만 원 라인은 도전한다고 보여지네요. 10월달 18년도 10월달 최고가가 6만 8,750원이거든요. 장대 은봉으로 떨어졌던 그 즈음이 여기를 뚫으면 위로 평소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기회를 잘 안 줘요. 매수 기회를 잘 안 줄 거예요. 조정 받으면 사야겠다 했는데 조정이 안 나올 거예요. 조정이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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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보고 눈 질끈 감고 그냥 어떤 이럴 때는 그냥 감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크게 돌아버릴 때는 무슨 매매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다고 방향만 정해놓고 사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면 지금 방향만 정해놓고 그냥 그러면 지금 5% 가까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6만 5,900원인데 신규 매수 접근도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이게 어저께가 조금 더 괜찮았는데 지금 오늘 또 올라 버려서 지금 다음 주 초에 조금 조정이 주면 좀 좋고 조정 안 주면 그냥 이 기계 업종 중에서 이것보다 좀 덜 간 거를 사세요. 덜 간 거. 덜 간 종목. 어떤 종목을 좀 하나 드려볼까요? 이거보다 안 간 거요? 예를 들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거.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 현대 에버다임까지 또 알려드려봤고요. 소장님 관심주도 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대림 비행코입니다. 다들 이거 2015년도에 그 주가의 재현을 기대를 하고 이거를 자꾸 차트가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샘이 이 당시에 한샘이 1500% 갔을 거예요. 한샘이. 한샘이. 이때 한샘이 그렇죠. 한샘이 2013년 초에 만 원 만 8천 원 이 정도였는데 35만 원을 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때 너무 건설 경기가 뜨거워서 이거를 이제 다 그래프가 바로 이게 며칠 월봉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걸로 보이니까 자꾸 눈에 거쳐요. 거쳐서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은 건설 경기가 그동안 계속 눌려 있다가 왜냐하면 세금만 올리고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임대 사업자도 그렇고 그러다가 공급 정책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또 국토부 장관의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LH 사태 때문에 퇴임을 하고 급작스럽게 지금 국토부 장관이 다시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LH 공사가 이제 신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공공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할 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민간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으니 민간 쪽으로 재건축을 옮겨가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도 지금 새로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투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투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재건축 속도전을 원래 공약대로 조금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선도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러다 보면 건설 경기 대책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목표는 이제 공급 쪽으로 바뀌어 있다. 이미 이미 바뀌어 있다. 누구나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건설업에 좋은 일밖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2015년 같은 저런 초호황 사이클이 나올 것이나 안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림비행코도 그렇고 지금 바닷건에 있는 주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HMM이나 효성 TNC도 정말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멀리 보고 그냥 방향성만 정해놓고 사기에는 지금 건자재 건설업종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효성 TNC나 HMM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지르기는 사실 좀 너무 고점이라 부담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방향성을 잡고 사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드려볼게요. 지금 손절가는 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원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인데 지금 이게 또 지금 언급을 하는 순간 3% 가까이 오르는데 지금 좀 그거는 주의를 하세요. 언급하는 순간 팍 텄다가 그게 차익실험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차라리 이게 방송에 나서 만약 그 영향이 있다면 종가 부근에 가서 사세요. 종가 부근에 가서 약간 빠질 때 힘 빠질 때 힘 빠질 때 사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빠지지 않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하셔야겠네요. 대림비행코고요. 7,680원 흐름인데 목표가는 1,000원으로 제시를 또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 공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